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50명이 숨지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간계 미국 시민권자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와 관련이 있는지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참사는 일요일 새벽 미국 플로리자주 올랜도의 게이클럽 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반자동 소총과 권총, 폭탄으로 중무장한 괴한이 클럽 앞을 지키던 경찰에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클럽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무차별 난사합니다. 순대계명이 모여 주말밤을 즐기고 있던 클럽은 섭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괴한이 난사한 소총은 M16 소총과 유사한 AR-15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대치극을 벌인 지 3시간이 지난 새벽 5시. 경찰 특수기동대는 장갑차로 벽을 뚫고 들어가 괴한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뒤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29살 오마르 마틴이었습니다. 그는 IS 동조자로 의심돼 이미 3차례 FBI의 신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에도 클럽 앞 주최장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IS의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김우식입니다. 김우식입니다.